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과 관련돼 있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기 위해서 죄목을 씌운 것인데도 현행법은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41주년 5.18을 맞아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